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판매 수수료 영원 자 내일장에 다음주장의 투자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연구 지금 보면은 기업들이 막 실적발표를 하는데 모르겠대요. 이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 이거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겠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답할 수 없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은 알 수 없다.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데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오히려 한 발 물러서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주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 한번 좀 점검을 해주세요. 우선 가장 시장에 관심이 되는 건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확산 속도 등에 대한 소식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다음주까지는 좀 폐렴 확대에 대한 이슈로 시장의 조정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좀 살펴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 역시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1월 한국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에 대한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등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내 수출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가 현재는 1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 마이너스 8.1%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지난해 12월에 수출 증가율이었던 마이너스 5.2%와 비교해서 좀 더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는 이제 설 연휴에 따른 통관일수가 좀 감소했고 한 영향 때문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다음 2월에 수출 증가율이 좀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생산 그리고 소비에 대한 둔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감안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대중국 수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좀 확산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중국의 1월 ISM 제조업 그 PMI 역시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 이제 중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지난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좀 개선세가 추춤해질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언급한 또 우한 폐렴 이슈를 또 감안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가 되면서 중국의 좀 심리 그리고 체감 지표들이 좀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다시 재차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 역시 투자 심리에는 다소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외에는 일단 그 알파벳 그리고 디즈니, 퀄컴 등 이제 또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 역시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또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한번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좀 정치적인 이슈로는 이제 미국의 대선 후보 경선이 2월 3일 이제 아이오아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선을 시작으로 6월 초까지 경선이 진행되는데 이번 아이오아 경선이 좀 첫 번째라는 점에서 관련 이제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정치 공약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역시 좀 그 후보들이 어떠한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지 또 함께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혼란이 온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의 1월 ISM 제조 PMI 지수는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계속 50을 좀 나타냈는데 잘 나온 겁니다. 기준치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2월에는 아마 이게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 쪽에서는 기업들의 생산 재개를 아마 미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춘절 연휴가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장 가동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역시 좀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불안감을 좀 키우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상을 하셨을 건데요. 이렇게 중국 통계국에서 나오면서 얘기를 좀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나오냐 안 나오냐 했는데 이게 중국 휴자냐 안 되느냐 계속 개장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아마 그냥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통계국에서 일단 지표가 나왔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일정대로 나오는 걸 거의 보지를 못해가지고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마감 결과 코스피는요. 28.99포인트 와 2160에서 0.6% 장 고가가 2167이면 거의 1% 가까이 올랐다가 훅 내렸네요. 28.99포인트 하락가 2119.01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역시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700개 정도 그리고 현재 상승 종목 수가 160개 정도 나온 것으로 눈에 띄고 있고요. 코스탁도 계속해서 종가까지 계속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3.9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642.48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요 달러 대비 원한 1190원 넘겼네요. 요것도 많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191원대로 환율시장 외환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4200억 원 나왔고요. 글쎄요 외국인들의 매물은 선물 쪽이나 이런 거 그렇게 예전에 처음 초창기 때보다는 그러니까 우한과 관련된 이슈요나 초창기 때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시장의 영향은 매우 커졌습니다.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지가 됐다는 점은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1% 넘게 내렸네요. 코스피는 어쨌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확실성 때문에요 여기서 뭔가 어떤 전략을 짜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나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관련된 이야기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